오늘의 메뉴는 오늘의 메뉴는 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짜파게티 짜파치킨 바이 natur instead 볶음 불 cream 오징어 양념장 마요네즈 양념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콩나물 쫄깃쫄깃 오징어 너무 맛있다. 고추냉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간장 매콤한 치킨 조금 더 맛있게 먹어도 맛있게 드세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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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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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살 가슴살 너무 맛있다